미니미니! 영파! 미쳤다. 그렇긴 해. 어? 나 이거 하나 만든다. 라고만 보입니다. 하하 진짜 긴장하다. 전국. 드디어 저희 뮤직비디오 콘텐츠에 SPY라는 타이틀이 생겼어요. 뭐야? 어? SPY 여러분! 김영희인가? 잠깐! 굿바이! 양파 같은데. 강예 같은데. 미니? 나는 단위 언니인 것 같아. 정답 디미집. 굉장히 수상해 보여 너. 가만히 있어. 수상해 보인다. 너 왜 그래! 죄송합니다. 양파! 양파 너지! 저 피지컬 30이요. 컴온! 오! 나 이거 자신 있어. 오!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고. 아, 매워야 되는 거 아냐? 어,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빼래, 그냥 빼래. 매우지 마세요. 가장 쉽게 가보자규. 오케이, 바리. 이건 아닌 것 같지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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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이게 이거 어떻게 넣지? 미니미니. 언니 잘한다. 이건 카운팅 안 되죠? 이거 약간 15점... No. 15점. No. 이게 큰 애들을 먼저 처리해야 돼요. 아... 저는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자팍 10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나 너무 잘 맞출 거 같아. 오케이. 재밌겠다! 뭐? 마시다니엘, 그 귀. 입술, 민지 언니. 코, 혜린이. 눈, 혜린이. 왜?! 왜?! 양파! 눈이 따로따로 있네. 귀는... 못하니엘 언니. 입술은 민지 언니. 코는 혜린이 언니. 왼쪽 눈은 혜인. 오른쪽 눈은 하니. 힘이 따로따로 있다. 세제팀은 상자구인 fraud. 내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모이네요. 저렇게 생겼구나. 양파! 방팍 10을 선택할게요. 귀를 선택하고 있는 산책 양파! 양파! 양파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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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혜린이 언니, 아니 혜린이 눈, 이쪽 눈은 혜인이, 이쪽 눈은 파마니 언니 맞아 와 나 진짜 모르겠어 와 나 진짜 모르겠어 저게 내 입술이라고? 맞아요 왜 언니 입술이에요? 싹 봐도 언니 입술이에요 나 이거 어떤 사진인지도 맞출 수 있어 우리 자켓 사진 우리 하우스윗 앨범 짜릿하다 이게 뭐라고? 이거 가져가면 안 되려라 너 수상하게 하지 마, 가만 안 둬 너 속삭이고 막 그러지 마 자팍 30 미니미니 27명 다음 22명 뭐? 20명 얘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스파이 아니에요 1등 야 너 이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잖아 이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잖아 이미 정답을 다 알려주신 거야 왜냐면 언니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야 나 전에 꽃잘을 얼마나 못했는데 아니 얘 이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잖아 맞아요 스파이인 거 같아 헐 소리, 왜냐면 아까 진짜 오래 걸렸어 아니 이거는 반칙이잖아요 아무리 스파이에도 근데 그거는 약간 억울해요 뭔가 미리 알려주신 게 전혀 없거든요 그 치팅한 게 전혀 아니고 의심한 게 조금 제가 그냥 평소에 못하니까 그런 거겠죠? 네 피지컬 10이에요 많이 많이 쌓기? 이런 거 잘해 잠시만요 높게요? 많이 아니고 높게? you how do you how do you 노래가 나와 이제? change tags 이거 어려워 confirm 몇 분 남은 거지? Put it in the air 잘라 심장 egan 우와! 어? 나? 헐! 우와! 진짜 잘했다! 피지컬 20 아 이거 어려운데 우와! 이거 뭐야! 힘으로 안 되는.. 어 됐다! 힘으로 안 되나? 어 됐다! 에? 어떻게? 미니 미니? 여기랑 얘랑 얘 사이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긴 거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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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되게 뭐 많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하겠습니다. 센스 40 한 붓 그리기로 완성하시오 한 선으로? 한 선으로 그려야 되는 거면 지나갔던 데에 지나가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된 거예요. 하지만 그냥 있었습니다. 너무 금방 돼서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옆에 혜린이가 뭔가 제 쪽으로 보고 있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 떨렸는데 못든 치푸채더라고요. 오! 나 했다! 저 끝! 양파! 이렇게 하고 이렇게요. 아싸! 나 올라갔다! 저는 1등 저는 2등 저는 3등 저는 3등 저는 4등 처음으로 이긴 거 같아요. 게임 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정신 드립니다. 달고나가 함께했어. 이거 뭐지? 정신 드립니다. 혜린. 강해. 유진스는 통해. 알지? 유진스는 하나다. 이거 너무 쉽잖아. 아 그냥 동그라네. 넘겨주세요. 유진스는 하나다. 유진스는 하나다. 유진스는 하나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됐다. 미안해요. 꽤 잘 만들었어. 저게 뭐야. 색깔을 보면서 맞춰야 돼요. 혜린, 강해. 태양 아! 그거 비슷해! 진짜 비슷해 진짜 비슷해! 해 아! 그거.. 그거 앞 색깔의 태양이잖아요 거기서 온 느낌을 그대로 말해봐 태양 우리 좀 잘했는데 두 번째 때 뭐라고 했어? 두 번째 때 해 거기서 디벨롭 해봐 햇빛 마지막 기회 콕 콕 콕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근데 언니가 하나만 완성을 못했어 하나만 해바라기 오! 예! 아프지 X 해바라기는 그러면 노란색으로 꽃잎을 했었어야죠 야! 네가 해봐! 이게 생각하시게 되는지 I got yellow 아쉽다 어! 이거 쉽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이거 좀 작게 만들어줘 위 이렇게 와!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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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입체적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건가요? 한 20개 갑자기 아이스크림? 예 맞아요? 우와 우리 다담벽 미쳤다 민지 언니 멋있다 나 사실 장미인가 했어 이게 너무 작게 만들었어 언니 멋있다 뒤를 부탁한다 이거 쉽다 이거 빨리 모양 잡아줘 제대로 끝! 저 봐요 정답! 자동차 정답! 자동차 정답! 자동차 와 우리 최고다 최고 다 맞췄지? 반압력 미쳤다 춥다 오! 어 언니! 야 이게 뭐야? 이거 뺄게 뺄게 그냥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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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인가요? 네 그냥 겁나 단순해요 이거 그냥 그 자체야 응 우리 너무 잘했어 네임보? 야 와 스파이다 스파이 맞네 스파이다 아니야 저 그건 줄 알았어 처음에는 헤드폰 스파이다 예! 예! 어? Just say it 세 번째 세 개의 기회가 있어요 그냥 말하면 돼요 말해보면 돼요 언니가 어 근데 저 맞춘 거 아니었구나 정답은? 스파이 스파인가? 근데 정답으로 말을 안했어 스파이 스파이 맞는 거 같아 저렇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정답 헤드폰? 예 스파이 스파인가? 유진 씨 신뢰도 테스트 MVP? 그냥 난 민지 언니인 거 같아 감동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해바라기 너무 잘 만들었고 내가 진짜 그냥 동그라미 올려놨는데 언니가 잘했고 나야? 민지 언니 제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1등 하는 거 아니야? 저한테 몰빵 막 이래 팀워크긴 했으니까 저한테 40점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한테 20점씩 어? 공동이네? 엉덩이라고?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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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다 O most people 저한테ounge LARP 일 Zoo 더uz 후루루룩 어려 Israeli 한번 샌두위치 해 하만님까지 Box High 손봉 하나 둘 셋 아! 아! 상원 나 이거 못 할 것 같아요 연습해봐 됐어! 됐어! 너무 잘하는데? 천재다 천재! 천재 만재 이혜인 양 준비 시작! 다시 다시 울퉁불퉁해 뭐야! 딱지 딱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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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할 수 있다!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머리카락! 순서 안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갈까요?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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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다!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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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소리가 나면 안되네 허벅지 근육 좀 미쳤어 어? 나 해도 미쳤을 것 같은데 한 번만 입어야지 중심 잘 잡는 혜린이 하자 하자 준비해 준비해 한 거에요 내가 폴링 할게 내가 폴링 할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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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보자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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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끝난 거예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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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라지! 여기부터 해야 돼! 시작! 오케이 좀 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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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됐어! 됐어! 빨리 택시 택시!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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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아서 무뎌! 오케이 앉아서 그냥 일어나서 하는 게 편할걸? 오케이 와와와와와와와! 아 왔다! 자 일어나, 다리를 꼬아 이렇게 몇 초지? 꽉 잡아! 꽉 잡아!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힐레몬이 잘한다 얘들아! 성공을 얻고 고막을 잃었습니다 아 너무 웃겨! 나 스트라이크 미쳤나 봐 언니 진짜 잘한다 나 그냥 잘하나 봐 단위가 잘했다 중앙에 넣고도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제가 보여줄게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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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못해 그럼 어떡해? 신 신 운이였던 걸로 그럼 공평하게 나눌까요? 솔직히 난 이게 제일 어려웠어 혜린이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그런가요? 네 점수 주세요 엄청 고민한다 똑같이 40, 20, 20, 20 해요 숨겨뒀 먼저 이제 원했던 거야. 공평하게, 공평하게. 25, 25, 25, 25. 아, 25, 25, 25, 25. 내가 3분 전에 얘기했잖아. 25, 25, 25, 25라고. 1등, 2등, 3등. 투표를 통해 스파이를 색출합니다. 투표에 1등으로 주목된 인물이 스파이라면 스파이는 벌칙을 수행하게 됩니다. 빠밤, 미어캣. 올라가서 투표하는 건가,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왜 저를, 왜 저를 엑스맨이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잘해서요. 혜린이라고 생각해. 왜요? 이거 많이 누르기? 민지 언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자, 스파이는 등장해 주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뭐죠? 뭐지? 충격적이야. 어? 나도 스파이였는데? 나는 스파이였는데? 나는 스파이였는데? 아!!! 뭐? 스파이가 미션 성공 시 결과와 상관없이 키즈왕 타이틀은? 스파이가 스파이가 가져간다 스파이가 가져간다 제가 스파이 인가 봐요 오늘 제가 스파이예요? 재밌겠다 근데 스파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왜? 아 정말요? 그럼 눈치 못 챌 것 같은데요? 스파이라는 걸 상상도 못 하고 있을 거거든요 잘 못 알아챌 것 같긴 해요 오늘 그리고 스파이 절대 있다는 걸 상상을 못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스파이 또 처음인데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철저하게 숨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너무 웃겨 다 미션이 달랐나 봐 그러면 다 성공했어요? 나 성공했어 나 성공했어 근데 진짜 어려웠어요 나 꼴등했어야 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스트라이크 했는데 그냥 MVP한테 넘겼단 말이야 일부러 꼴등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꼴등하는데 마지막 꼴등이랑 점수 차이가 50점 안쪽으로 나와야 돼 점수를 따면서 쫓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랑 혜빈이 끝까지 동점이었거든? 그래도 자기가 MVP니까 5점은 자기가 더 같겠지? 하고서 줬는데 갑자기 공평하게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공평하게 25 25 25 25 근데 왜 너네는 포즈 안 해?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못했어 그때부터 눈치챘어야 됐어 여러분이 적혀있었을 때부터 다음부터 우리 서로 의심하지 말고 제작진분들을 의심해 오 전 처음에 의심했어요 윈터맨한테 이래놓고 다 스파이인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되게 정색하시면서 그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아 아니구나 그래놓고 막 다 스파이인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근데 1등 했어 근데 스파이 얘기 하실 때 저를 계속 보신 거에요 그래서 아 그래서 다들 나를 의심하구나 내가 스파이여서 저는 투표를 한다면 다니를 하겠습니다 다니 언니가 진짜로 스파이 같아서 솔직히 다니 언니한테 조금 고마웠습니다 계속 말하긴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너무 잘했어요 미션은 성공했는데 내가 스파이로 몰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의외로 다니 언니가 약간 허당미 있는 부분이 있었어서 멤버들이 다니 언니를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혜린이를 고를게요 이유를 뭘로 하지? 그냥 안.. 하.. 그냥 최대한 안 튀게 가려고 했다는 방향으로 혜린이를 뽑아야 되겠다 네 혜린이를 뽑겠습니다 다들 되게 노력했네 나름 아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 그럼 트로피 받아 가나요? 어 그러면 다들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다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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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회는 이렇게 마무리 됐지만 제 2회에서는 5명이서 진정한 퀴즈 왕을 뽑도록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Cheers 갑시다 하니언니 것도 챙겨가도 되나요? 하니언니 이런 거 좋은 생각이다 안녕 안녕 다시 한 번 보고 가는 하니팜 지금 말도 안 되게 네 동생이 이기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 지금 여기 하니언니 있었으면 승부여가 하니 있었으면 지금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아~~ 스파이 포즈 스파이 포즈는 스파이 포즈? 스파이 포즈? 뭔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거... 스파이 포즈